사흘 뒤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강화됐지만 소비자 우려는 여전한데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린 생선살이 방사능 분석 용기에 담겼습니다. 로봇팔이 용기를 검사 장비로 옮기고, 3시간 뒤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남짓한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에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손님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6곳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40%까지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경상북도는 또 어업 경영자금 이자와 방사능 검사비 지원 등 대책을 강화해 오염수 방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